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경선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가면, 유니폭기기를 사용하실 때, 잘 어울리는 걸고, 그릇랑 들으시기 위해, 이 친구들과 함께 구축해주시면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매드백의 슬기입니다.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. 객실에는 교통영자와 장애인, 인산부, 명료화를 공받한 고객 등 열차형이 불편한 국가를 위한 교통 약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특히 액실 중간 7회석 약조 끝에 마련된 동상도의 약속은 겉으로는 끊하지 않는 초기 임상구동을 이용할 수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탑조 폴트 안 지구에 있습니다. 탑조 폴트 안 지구에 있습니다.